고산식물TV 안녕하세요 고산식물TV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원도 정선에 왔다가 강원도 정선군 열양면 구절리에 있는 오장폭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장폭포를 한번 영상에 담아볼까 하는데요 여기 오장폭포에 대해서 설명을 한 안내판이 있는데요 경사길이 209m 수직높이 127m의 규모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강원도 정선군 노초산에서 발원한 물줄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가위절경입니다 약한 오늘 흐릿한 날이라서 지금 하늘이 좀 시커문데요 이야 지금 저렇게 깎아질 듯한 봉우리와 절벽들이 폭포와 어우러져서 아찍 기가 막힙니다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이야 기가 막힙니다 한번 천천히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야 푹푹이니까 아마 맙니다 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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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